근데 왜 엔호가 왜 댓글 남겨 준비 안하고 왜 댓글 남겨 머리띠를 하고 있는 다리끼 나가지고 다리끼가 났다고? 다리끼가 났대요 다리끼 나서 머리띠 했어요 아무튼 잘생겨졌어요 잘생겨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안녕하세요 한글이 저랑 동갑인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쳤죠? 그리고 성빈이 안녕하세요 거의 얘는 만능인 것 같아요 아이큐 한 150 괜찮은 것 같아요? 갑자기 한글이가 아무튼 아이큐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재근이도 옆에 있네요 마스크를 끼고 있네요? 네 너무 좋은데요? 제 이름 바뀌었는데 괜찮나요? 네 너무 좋습니다 제 이름 바뀐 거 별로 안좋아하잖아요 진짜요? 아니 유사 제 이름 바뀐 거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? 아무튼 인스타라이브는 제가 이렇게 열어서 한건 처음이라 어쨌든 어? 베이스 너무 좋아요 라고 적혀있어 오 어? 잠깐만 지나가는데 어디갔지? 베이스 너무 좋아요 아까 베이스 너무 좋아요 있었는데 어 베이스 너무 좋아요 오오 우리 텐트 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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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.. 개.. 열.. 개..율.. 아이디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오랜만에 해놨는데 이거 좀 잡아주려고 네 합주.. 그러면 합주 한번 해볼까요? 룩기쥬 한번 염김에 한번 좀 들려드실게요 우연인지 아닌지 은하니 더 기분좋아했던 네스라이데 네스라이데 친구들 때문인지 괜히 손을 받을때도 바로 그때 내 앞에는 나타난 거야 내 머릿속에 날아든 거야 아인 척 고개는 끌렸지만 버린 거야 너 전부 다 반했어요 Get you 다가가고 있어 About you 모두 알고 싶어 혼자인지 난 중에 있는지 많이 걱정되지만 못 참겠어 Get you 널 가지고 싶어 I will love you 사랑하고 싶어 내 눈속에 네 얼굴뿐인다 눈이 났어 고백하면 받아줄까? 숨이 들어간 건지 내가 술속으로 들어간 건지 내 길까지 우물주는 고민하던 바로 그때 그 시간을 듣지 않아요? 말은 먼저 나왔던 거야 이 술이 그냥 넘지겼던 거야 나조차도 당황했었지만 BLOCK's 고개가 나눠지마 고개가 안정되어 But she is mine 정말 높은 발을 쓰면 Get you 다가가고 있어 You are not about you 이 동일이 온 지 옛날지 이런 게 있는지 많이 걱정되지마 못 찾고 싶어 I will love you 사랑하고 싶어 내 눈 속에 네 얼굴 뿐인걸 눈이 돼서 고백하면 안 된다고 할까 대답이나 할까 감히 오지를 않는걸 내 맘을 전할 수 있을까 느낌이 왔어 I feel you 좋지 않은 눈빛 I can see you 바라보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도 누가 만들고 싶은걸 못 찾고 싶어 I will love you 사랑하고 싶어 내 눈 속에 네 얼굴 뿐인걸 용기 내서 고백하면 네 콘서트도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렇게 좀 틀면 되지 않나요? 이렇게 틀면 되지 않나요? 가볼게요 용기 내서 고백하면 용기 내서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? 용기 내서 고백하면 용기 내서 고백하면 다 나주라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합주를 하고 있어요. 이거 근데 엄청 크게 들려, 되게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을텐데. 아이고 마이크로 꾸준히 안 돼야 되는구나. 그쵸? 그렇습니다. 아 미국은 대체 언제 오냐고요? 진짜 가고 싶습니다. 나중에 열심히 앨범 하고 쉴 때 가고 싶어요. 미국 가보셨어요? 저도 가보쌉습니다. 가보셨어요?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? 안 가봤고요. 한글이라도 가보셨어요? 많이 가봤습니다. 아 많이 가봤어요? 아 맞아요. 사진 있더라. 역시 글로벌해요. 우리 한글이가 글로벌합니다. 병남이 한번 가봤어요? 아니요. 우리 여기 안 가봤어요? 우리 애녹이는? 안 가봤어? 다 같이 한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. 아 너무 좋아요. 아니 돈은 너희들이 내는 거지. 미국 안 가봤어요? 안 가봤습니다. 네. 꼭 가요. 같이 가요. 내려가주세요. 네. 노력해볼게요. 너 가봤어? 사이파고 갔습니다. 사이판도 미국이죠. 아 좋습니다. 병남이 형님은 안 가보셔요? 아니 우리 희릉이 형은 어디로 가요? 발리로 갔어요. 아 발리. 아 발리. 좋습니다. 그 뒤에 다른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. 아무튼 합주 잘 마치고 합주 잘 끝내고 할게요. 아무튼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봤는데 신기합니다. 그러면 연습할게요. 제가 인사해야지. 아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